거짓말이야. 너한테 다 진심이었어. 진짜면? 뭐가 달라져? 앞으로 나한테 아는 척하자고. 석훈 엄빠랑 나랑 얘기했거든. 진짜 우리 오빠가 널 좋아한 줄 착각한 거야? 가지마. 비켜. 조금만 기다려줘. 응? 젤 수 없게 주. 왜 나 진짜 잘 치는 거야? 빨리 조심해. 젤 수 없어? clean it like a lead it from the last door. 말 조심해. 젤 수 없어? 뭐하는 짓이야? 우리 잘해보자. 돌아보면 언제나 네 편이 있다는 거 잊지마. 응원한다. 아저씨가. 고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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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경. 하은별이랑 자매된 소감이 어때? 둘 중에 누가 언니야? 자매 누가 자매야? 재수없게. 하은별이IF 나의 원인 너한테 자기가 없는 건이해 유나, 내가 너한테 다시 돌아간다면 너 죽여줄 사람은 여기 있잖아 너 잊어 혼자 아니야 왜 웃자? 괜찮아? 왜 그만하자?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얘기 좀 해 석경이가 아마 다 거짓말이야 너한테 다 진심 있어 진짜면 뭐가 달라져? 앞으로 나한테 아는 척하자 재밌겠다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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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 천안 아오 천안 진짜 우리 오빠가 널 좋아한다고 착각한 거야? 뭐라고? 나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뿐인데 미친듯이 노력한 것뿐인데 미친듯이 노력한 것뿐인데 미친듯이 두려운 Rex 난도는 잘못kle 시작하는 건가요?